오늘 날씨가 좋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일랜드입니다! 저희는 벌써 폐낭이 온 지 9일 차고 내일이면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 그동안 날씨도 너무 안 좋고 집이 편해서 한 번도 폐낭을 제대로 둘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날씨가 좋아져서 가볍게 폐낭 여행을 해보려고 해요 왔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지타운을 가고 싶어요! 오늘 어때요? 오늘 어때요? 오늘 어때요? 너무 어렵다! 안녕! 안녕? 안녕! 우리나라는 하와류라는 말을 잘 안 쓰긴 한다 얼굴만 보면 알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 사람이 바쁜지 안 바쁜지! 바이바이! 땡큐! 바이바이! 여기야? 여긴가? 어디에 있는 곳이 있나요? 헤리테스 지역에 가고 싶어요! 헤리테스 지역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가면 바이치클을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날씨는 밝지는 않은데 햇빛이 장난이 아니네! 어두침을 하는데 눈이 부셔! 맞아! 조심해야 돼! 이럴 때 잘 타는 거야! 근데 관광객이 왜 이런 거 없냐? 진짜 우리밖에 없는 거 같은데? 이게 맞는 거 맞아?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조지타운이라고 페낭의 중심 거리인데 이 일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해요! 이렇게 골드한 느낌이다! 어 그렇지! 우와! 진짜 과일 거치 판다! 어디? 아 이렇게 파는 거? 하나 먹을래? 할게요! 좀 어기 마르게 해! 여러분 여기 망고랑 파인애플이랑 용과 이런 거 팔아요! 아니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얼음으로 시원하게 해놨다! 망고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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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하자! 나는 코치가 궁금하기도 하거든? 너는 망고주스를 먹어보고 나는 망고포치를 먹어! 그냥 망고주스 그리고 망고스틱! 아 나 그냥 과일을 많이 먹어야 돼! 되게 신기한데? 아 나 이렇게 신경을 골랐어! 신기해! 여기 한번 해 봐야 돼! 거짓말 아니셨다! 진짜 과일? 그치? 맛있어! 스윗! 아니 근데 나는 이 봉투 해주는 게 너무 신기해! 하하하하 땡큐! 바이바이! 잘 먹겠습니다! 난 이 망고의 맛을! 음! 이거 진짜? 음! 달지? 그래도 이젠 좀 걸어갈 힘이 생겼어! 여기는 너무 더워! 아니 뭐야 여기 비둘기가 왜 이렇게 많아? 오오오! 내가 날렸나? 엄청 많이 가! 얘네들 유네스코에 등재된 건 아는 걸까? 아 근데 여기 smok doin' 가 온가? 하하하하 뛰어! 피어! 오하 야야 이게 뭐 하냐! collects 굉장히 говорить две 어우 오우우 diciendo 오하 잠깐만 돌아가자! 뭐지 여기 비둘기 먹여주는 아저씨가 계시나? 저 거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메인arness 비어 꼭 확실하다! 와 거리 봐봐 아저씨 배가 더우신거야? 아 맞다 저분 보니까 생각났는데 여러분 필름 카메라를 이번 여행 갖고 왔습니다 가만 보여줘 이런 분위기를 담으려고 갖고 왔어요 근데 진짜 여기서 찍으면 이쁠 것 같아 그치? 이거다 여기 무조건 갖고 와야 된다 왜? 차고 날 뻔했다 우리도 저거 빌릴까? 저거 괜찮은데? 저거 어디서 빌렸지? 아니 물어보자 아니 여긴 해! 랜드샵이 여기 아니야? 반납하는 건가? 아 여기가 랜드샵이네 원하월 10이 2천 원 얼마? 6천 원? 1시간에 6천 원 조금 넘는가? 괜찮은데... 따름이랑 비교는 비싸긴 하지만 잠깐 보니까 근데 확실한 건 난 여기 다 걸어서 볼 자신은 없어 솔직히 지금 잠깐 걸었는데 땀이 푸르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냥 가볍게 이렇게 불렸습니다 좀 이쁜 걸로 골라보자 아까 근데 저분이 탄 랜드샵도 너무 이쁜데? 그린 야 그린 컬러 아아 히라 트레이가 어디에요? 이거 이거 우와 이거 호랑이 스티커도 있어 너무 이쁜데? 오케이 아아 트라이 트라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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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빠른거야? 아니 왜 혼나 안 돈니드 탈멧? 안 돈니드 탈멧? 내가 운전할게 어 오케이 이렇게? 오 그렇게 그렇게 어떻게 해? 거기까지 하면 어떻게 해? 어 너 혼자 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가본다 내가 간다 해야지 간다 잘 잡아 왜 이렇게 무거워 내가 무거운가? 우와 아니 이렇게 둘러보니까 또 색다르다 오 오 너 잘한다 그렇지 천천히 갈게요 왜냐면 초보니까 오빠는 이 주변이나 둘러봐 나는 그냥 편안하게 둘러볼게 그래 너 믿어도 되지? 여기나 봐 여유롭게 우와 우와 여기 좋다 여기 유네스코 맞네 너무 이쁜데? 이거 무조건 대화하세요 시원하다 달리니까 어 바람 너무 좋다 우와 오 좋은데? 자 올라갑니다 잠시만 오 오 이거 뒷좌석은 날아가겠다 뒷좌석? 한 번 비켜드려야지 근데 오빠 왜 이렇게 꺼져있어? 아니 이게 엄청 낮아 뒷좌석이 네 수정아 너 운전하는 모습 찍고 있는데 되게 듬직하나? 그래? 근데 여기 안전한게 일방통인거 같아 어 그리고 자동차도 많지 않아 우와 뭔데? 뭔가 느낌이 유치원 끝난 아들 데리러 나온 엄마같은데 너가 너무 높이 있어 그치? 아들아 말아 간다 아니 가다가 예쁜거 나오면 사진도 찍어야지 그래 그래 기다려봐 여기도 예쁜거 같아 우와 우와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아 뭔데 뭔데? 1분? 네 수정아 조심히 파킹해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 네 네 네 1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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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해보고싶어 여러분 제가 한번 돌아볼게요 1분 영업 잘하신다 일단 앉으래 오빠도 할거야? 나도 하자고 저거 편안해 보통 장애인 회사가 두고 아 아 또 매니움 첫난 매일? 1분 1분 영상 1분 용! 이 용은 너무 애기같잖아 어떤 디자인인가요? 저는 조금 더 좋아해요 우리의 문화가 더 고마워야 해요 우리의 문화가 더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너는 힌드? 힌드입니다 너는 이 디자인이예요? 우리의 문화가 더 고마워 퓨트럴 디자인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원래 좀 간단한 거 하려 했는데 좀 커졌네? 엄청 잘 좋지 거침이 없으셔 뭔가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만들 때 그리는 것 같아요 오 진짜다 그치? 사실 제가 문신 같은 거 할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재미로 할 수 있으니까 짜자잔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제 20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된대 우리 자전거 괜히 빌렀다 20분 그냥 말리는 거잖아 약간 이런 심플한 디자인은 어때? 그래 그 십자가에 이거 어때?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다른 디자인이예요 다른 디자인? 왜? 이거 안 좋은? 이건 크로스 크로스 이거 나쁘진 않지? 나 이 정도는 좋지 심플한 거 같아 그래 그래 이거 나쁘진 않지? 이거 나쁘진 않지? 나 이 정도는 좋지 심플한 거 그래 그래 이거 나쁘진 않지? 아 묻었어 에디션이 끝났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처음으로 소정이 옷을 뺏어 입었는데 진짜 땡큐 자전거 괜히 빌렸다 그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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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좀 걸어서 줄러 볼 수 있는 곳을 가자 그래 그럼 그 제티 쪽으로 가보자 그래 그래 왼쪽으로 가야 돼? 오빠 왜 이렇게 일정거려 아니 너가 너무 무거워 아 여기 파킹 있다 이 파킹? 이 파킹도 맞아? 어 한번 가보자 오늘 파킹이야? 오케이 땡큐 와 이거 오토팔로우 되게 이쁘다 어 붐이가 좀 특이한데? 여러분 여기는 츄제티라는 곳인데 페낭의 중국인 이민자들이 아직도 거주하는 곳으로 수상가옥을 구경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와 여기 강아지가 있네 Can I see? 이거 푸드? 네 내 닭은 푸드 이게 너의 집이야 네 나이스 이게 수상가옥이구나 이게 조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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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잘 안 듣는데 조셉 괜찮아 나 손 손 손 손 손 손 나 싫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수상가옥 들어가는 길에 관광 상품도 진짜 많이 팔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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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다 집인가 보다 여기 보다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바다를 인지한다 여기서 조개구이 한번 먹고 싶다 나도 그치 내가 여기 살면 진짜 맨날 수영한거야 수영할 정도로 깨끗하진 않은데? 그러네 그치 물은 생각보다 석탕물이야 그래서 이분들은 바람에 서시는 거니까 부럽다 맨날 이거 보면 힐링일 거 같다 여기서 이거 때랑 말릴 거 같다 이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엄청 원했던 디자인은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내꺼는 진짜 잘하셨어. 문양도 예쁘고. 근데 오빠가 약간 원이 들어간 거다 보니까 조금 울퉁불퉁해요. 많이 찌그러진 감이 있긴 하다. 이게 제일 유명하다니까 분명. 잠깐만. 안녕하세요. 미녀 사랑해요? 지금 미녀 아닌 사람은 사랑받을 자극도 없다는 거야?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수상가옥이 볼만하긴 한데 엄청 오래 있을 필요는 없는 거 같아. 그건 맞아. 바이바이. 아니 근데 우리 오토바이 방역시간 거의 다 됐지 않았어? 1시간은 거의 다 됐지. 그치? 그럼 우리 후딱 반납해봐야지. 그럼 걸어다녀? 어 뚜벅이로 변신. 아니 카메라 앵글 볼 때마다 너가 엄청 높게 있는 게 웃기냐? 엄마와 1, 2! 오 이렇게 벽화가 있네? 여기 좌우로 다 있네. 예쁘다. 이런 데서 킬링 카메라로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태양대리 뭐 할 수가 없어. 넌 어딘지 알고 가는 거지? 돌아가니다 보면 나오는 거야. 아니 엄청 짧은 길인데 지금 몇 분째 가고 있는 거야? 여기 봐봐. 어디? 너무 예뻐.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저기입니다. 벌써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오빠가 여기를 찾는데 너무 헤매서 10을 더 냈어. 우리가 여기를 찾는데 너무 헤매서 10을 더 냈어. 굿. 찬돌? 찬돌. 여기. 왜요? 찬돌이 여기. 찬돌이 여기. 찬돌이 여기. 찬돌이 여기. 찬돌이 여기. 찬돌이 굿? 굿. 오케이. 근데 오빠 거 거의 다 이긴 거 같은데? 떼도 될 거 같아. 떼진다. 이게 껍질처럼 떼지네. 근데 오빠는 빈 공간이 좀 많다. 잠깐만. 색칠이 좀 제대로 안 되긴 했어. 결과가 어찌 됐든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거 했을까? 나 진짜 해보고 싶었어. 여러분 조금 전에 아주머니께서 말씀해주신 찬돌 맛집이 알아보니까 백종원 선생님도 다녀가신 곳이라고 해요. 그럼 다 봐야지. 그럼 맛집 인정이지. 와 여기 진짜 진성인다. 아니 지금 평일인데 줄 선 거야? 그건요. 오우. 평생. 요허크 히얼. 저희는 1인 1빙을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땡큐. 오우. 만드는 거 한번 봐봐. 신나님이 엄청 빠르시다. 그러니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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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앉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죄송한데. 1인 1빙. 진짜 이거 1빙 해야겠다. 벌써 무슨 사이인 거야? ㅋㅋㅋㅋㅋ 맛있다. 오우. 빙수라고 해서 달달하지만 하지 않고 약간 짝짤이에요. 오우. 진짜 짝짤하다. 뭐지 이게? 약한 미숫가루맛이 나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흑당 밀크티에 들어가는데 흑당 맛은 아까師 tablets. 응. 그치? 맛있는데? 응. 단짠 단짠. 약간 지경이 같은 게 식단이 은idity 좋다고, 향 perdreg us through Genau. 국수처럼 생긴 젤리야. 응. 단짠단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więus. 자 여러분 저희는 첸도를 맛있게 먹었고 이제는 휴식을 좀 할 겸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길인데요 이 마사지샵이 저희가 한 이틀 동안 연락을 했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약이 안 됐어요 근데 드디어 4시에 오늘 예약을 성공해가지고 지금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사진에서 봤는데 엄청 장인처럼 느껴졌어 진짜로 가시죠 저 오늘 너 카메라 왜 갖고 온 거죠? 아니 더워서 못 찍겠어 짐덩이가 돼버렸어 거점에 올라가야 돼 여기 되게 가면 안될 것처럼 생겼는데 여기야? 약간 분위기부터가 여긴 마사지 맛집이야 여기 한의용 같은데 좀? 와 고맙다 고마워 땡큐 아니 마사지 공부를 하시나봐 어 뭐가 더 있어 근데 정말 책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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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드 앙긋 우와 뭔가 전문가이실 것 같아 진짜로 깨끗두 오 아이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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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만드셨다고 하네 더 물을 마시네 아이오드 아 근데 진짜 수정이가 물 안먹는다 저 진짜 물 안마시거든요 아이오드 너 약간 저혈압이라 그러는데? 헉? 여러분 저 진짜 저혈압이거든요 아아아 죄송합니다 도란살내 아이오드 логuth 아이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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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자주 먹기 아이오드 신스는 대상 신 aware 아이오드 신임 Talent 신선 대상 신생 대상 ź Сп시ゃ리 из slay 야 거저눅 오 아이오드 아이오드 스윗 스윗 캔디 대창 아이오 유의 유의 참고 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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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미해. I have a lid. I have a lid. 아니 근데 진짜 다 맞추라. I need water. The water is the best medicine. 오 오케이 오케이. 명언이다.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발을 통해서 어떻게 증상을 더 맞추지? 그니까. 오빠 안 아파? 나는 건강한가 봐. 어. 근데 여기가 좀 아프다. I need some neck. NEC? 우와. 제가 여태까지 하나도 안 아프다가 지금 좀 아팠는데 제가 원래 목이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여기가 NEC이래. 이게 뭐야? 아니 여기 너무 아프다. 여기? 여기가 NEC. HET. 우와. 나 두통 있는 거 알지? He is stupid. Not smart. 아니 자꾸 뭔가 다 맞추다 보니까 거짓말 같긴 한데 제가 유일한 문제가 약간 목이랑 머리 아픈 건데 지금 목이랑 머리 아플 때만 아파요. 다리. 신기하다. 아니 여러분 선생님께서 아까 눌러주셨던 부분이 진짜 아팠는데 지금 또 다시 누르니까 괜찮아졌어. 어 맞아. 진짜 저희도 이런 마사지는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뭔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괜찮은 경험인 것 같아. 이게 진짜 굿 그거다. 마사지. 어. 우리가 떠나는 날 날씨가 좋구만. 너무 좋은데 저하고? 여러분 저희는 오늘 페낭의 마지막 날 아침 식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10일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간 곳이거든요. 진짜. 진짜 맛집이래요. 사람이 아침이 되면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기는 맨날 많아서. 고마워. 땡큐. 땡큐. 이 토스트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이게 카란 토스트인데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난 이거. 난 그러면 진짜 매일 같이 먹었던 이거. 오케이. 이거 오케이. 여러분 여기 커피가 진짜 유명한가 보다구요. 사람들이 가끔 계속 떨어져서 이렇게 사가세요. 진짜 모든 메뉴가 맛있긴 어려운데. 여기는 아침에 올 때마다 고민이야. 리뷰가 진짜 너무 멋있었지. 와 4.6에 뵙고 싶게. 진짜 인증된 맛집이에요. 슈펜? 땡큐. 제가 첫날 이음식 시키고 가장 놀랬던 점이 치킨의 크기거든요. 진짜 커요. 이만해. 가림도 있을 것 같아. 맞아. 진짜 커. 그리고 마트카란. 감사합니다. 화이트 페퍼 파우더와 소인 소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여기 넣어서 먹는 거야. 마지막 날 알아. 10일 동안 몰랐나요? 여러분 이렇게 날개라는 준비가. 그래서 이 카란 토스트를 찍어 먹어요. 처음에는 날개라는 해가지고 좀 비릴 것 같았는데. 은근히 어울려. 맞아 맞아. 맛있어. 언제나 맛있어. 살덩머리가 이만식이에요. 진짜 맛있어. 찍어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도 있는데. 양도 혼자 다 먹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진짜 맛있어. 하나 룩으로 가서 또 새로운 맛있는 맛집을 찾아야 돼. 이만한 맛집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프리 프라우 파우더 스토비니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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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기념품까지 챙겨줬어요. 성 들었어. 진짜. 진짜. 짠. 집이 좀 많이 더럽네.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조금 있으면 공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조금 하고 집으로 싸볼게요. 자,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패낭을 떠날 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쿠알라 룸프로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맥이 아니야? 맥이? 맥이다. 맥이. 오빠 못 튀기겠다. 튀겼다. 지금 진짜 괜찮은 거지? 믿어도 되는 거야? 룰프로 Claud거든요. 안녕하세요. Hyperі 땡ôn이 가드니까. ね.. 음.. 멍.. 동자의 개인bike辨 sitting 사랑을 울 тысяч을jer. farewell. 州구구구구구 purview기 현금.. 에어.